네, 토창원을 그리워하는 토창원의 뉴스하이킥 3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오늘도 데타 DJ를 맡은 김준우고요. 오늘은 제가 원래 고정으로 하던 코너를 진행을 하게 돼서 감기가 불행합니다. 현장을 뛰는 기자, 그리고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와 함께 우리 사회를 쑥쑥 파헤치고 프로파일링하는 시간, 사회 프로파일링 시간이고요. 늘 그랬듯이 김환 한겨레 신문 기자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저보다 더 사건의 핵심을 잘 짚어내는 장윤미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윤미입니다. 네, 원래 제가 그 자리인데 여기 있으니까 좀 약간 이상하네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다가 이렇게 우러러보게 되니까 곧 DJ도 하실 것 같고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김환 기자님 진행하는 방송에서 패널되는데 저렇게 갑자기 조석변개하실지 몰랐습니다. 지상파와 유튜브는 다른 장릅니다.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유튜브로 중계하고 있고요. 유튜브 댓글 실시간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니까요. 지금 두 분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아까 김동인 기자 그리고 허은하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나왔을 때 나온 얘기인데요. 감사위원,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측과 청와대가 3대 갈등, 사면문제, 집무실 이전문제 그리고 인사문제가 있는데 인사문제 중에서도 지금 오히려 임명된 한국은행 총재보다 이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이 왜 이 갈등의 원인이냐. 어떻게 좀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좀 브리핑을 김환 기자님께서 해주시죠. 오늘 갑자기 이 내용이 크게 불거지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압축적으로 요약이 됩니다. 두 분이 못 만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런데 어저께까지는 한은 총재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청와대가 자꾸 이렇게 나오면 전체 대화 내용을 공개하겠다라고 언퍼를 놓고 다시 당선인 측에서 공개해라, 거리끌 것 없다 이렇게 나오면서 사실 이게 어떻게 된 인사냐. 이 논란이 아침까지도 뜨거웠는데 갑자기 사실은 내가는 감사위원이다. 이런 보도가 오늘 보태졌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감사위원이 도대체 뭐길래 감사위원 때문에 대통령과 당선인이 못 만난다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의사결정기구를 구성하는 멤버들입니다.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현재 5명뿐이에요. 두 자리를 더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구성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명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 명씩 각각 임명하는 방안. 그다음에 다른 위원 임명권과 묶어서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이 논의됐다고 하는데 사실 이 인수위 기간이라는 게 언론이 좀 이렇게 전언을 듣고 혹은 다 확인되지 않더라도 쓰는 경향성들이 좀 있는 식입니다. 수없이 많은 인수위 관계자들. 그렇죠. 관계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과연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지금 확인되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은 조금 불투명한데 어쨌든 양측이 모두 감사위원 임명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입장, 권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감사위원이라는 자리가 말씀하신 대로 일단 7명 중에 몇 명이 지금 빈 건데 정확히 어떤 정도 수준의 지위고 임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정리를 장변호사님께서 해주시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자리길래 이렇게 신구 권력이 갈등을 일으키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감사위원은 차관급입니다. 그리고 김 기자님 짚어주신 대로 합의제 기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7명이 사실상 감사의 방향 같은 것을 설정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고 임기 4년에 중임 한 번이 가능한데 이게 헌법기간이다 보니까 임기를 상당히 철저하게 보장을 해줍니다. 보장을 해주는 편이죠. 또 이 감사위원에는 7명에는 감사원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감사원장이라고 해서 더 큰 의견을 개진할 수 있거나 한 게 아니라 완전히 n분의 1로 한 명이 본인의 몫을 다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이 부분이 전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원이 참석해야 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는 재적위원의 가반 의결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상당히 좀 중요해서 정치권의 입김도 많이 들어가는 자리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있기도 해서 종전에 감사위원인 김민국 전 감사위원인 김진국 김진국 직접 민정수석으로 직행했을 때도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훼손됐다라는 논란이 있기도 해서 굉장히 엄정 중립한 그런 것을 요청받는 요구받는 자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감사원장이 쟁점이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치하신 분들도 이회창 감사원장이라든가 김황식 감사원장이라든가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가 감사원장과 관련돼서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임명됐고 박근혜 정부에서 4대강 감사를 하다가 임기 도중에 사퇴를 했던 양건 감사원장이 있었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 문제만은 꼭 아니고 과연 정치적 외품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킬까의 문제지만 저도 이제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온 적은 되게 좀 이체로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왜 그 함의가 무엇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토록 중요하게 보는 이유들이 뭘까? 어떻게 보세요? 김황기 구조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이 12가지가 하나하나 읽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들입니다. 국가의 전체 세입과 세출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 개시라든지 감사 범위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그래서 양쪽이 이거를 놓고 약간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구조가 5명이 있는데 당선인 측에서는 이 중에 3명이 지금 현 정부와 가까운 인사들로 구조를 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현 정부와 좀 색깔이 다른 2명이 있는데 지금 2명을 더 임명할 수 있으니 우리 쪽에서 그 최소한 2명을 다 우리가 임명하거나 1명을 우리가 임명하고 1명에 대한 비토권이 있어야 4대3 합의제기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아까 장보련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임명되면 4년 임기가 보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윤석열 정부 내내 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권한을 주장하고 있는 거고 현 정부에서는 어쨌든 법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거에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혹시 감사원을 활용해서 모종의 계획이 있는 거냐. 이런 말하자면 좀 피해의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지금 이게 언론의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언론인께서 언론을 타자화하는 이체이탈 화법을 쓰시면 어떡합니까? 아니면 언론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과 청와대 간의 대화는 사실 다 전원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그리고 지금처럼 역대 인수에서 극명하게 갈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오죽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게 지금 사실 맞는 건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두 분이 남아있는 공직 임기가 끝내서 2018년 3월에 임명된 분 두 분이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다섯 분 같은 경우는 다 그 이후에 임명된 거고 그럼 어차피 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건데 왜 여기서 몇 명은 문재인 정부 코드 인사고 뭐는 아니고 이렇게 논란이 나오는 거죠? 이게 좀 자세히 분석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옆면을 좀 살펴보면요. 지금 다섯 명이 있고 두 자리가 공석인 상태로 있는데 이 중에 세 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임명을 한 사람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는 너무 친정부 성향이 강하다. 민주당 성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검찰개혁 저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공동 집필한 김인혜 교수라고 있습니다. 아, 이낙연 김인혜 교수님? 그렇죠. 이분이 지금 감사위원으로 있고 또 이낙연 총리 시절에 국정운영실장 지낸 임찬우 위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이건 너무 정권과 컬러를 맞춘 사실상 낙하장인 아니냐.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집권하게 되면 뭔가 이 정부와 색깔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감사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 인사를 두고 격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부분과는 약간 색깔이 다른 게 감사위원이라는 것은 사실 정말 정치와는 무관하게 회계 검사권도 갖고 있고 공무원의 직무 감찰을 하는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정치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엄청 중립한 인사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굉장히 또 어떤 정치의 요체인 것처럼 정치인이 가는 자리처럼 좀 이 논란 속에서 오염되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임기 중인 나머지 다섯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하에서 임기가 다 끝날 거고 그럼 그때 또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지금 곳곳의 문제에서 사실 누군가 좀 수용하고 포용하고 대화로 문제를 풀고 이런 식의 해법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사명권을 둘러싼 논쟁에서도 그리고 청와대 이전 문제에 있어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지금 충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준일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임기가 어차피 보장되어 있는 거고 지금 임명 권한이 이쪽에 있으면 사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본인들이 이걸 다시 임명할 수 있는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어차피 이게 순리대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신구 권력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맥락 속에는 그런 말하자면 대승적 합의 같은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한 자리, 한 자리, 한 자리 하나하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장외에서 오히려 설전이 나는 이런 상황들로 번져가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도 한쪽에서는 알박기라고 부르고 한쪽에서는 우리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풀려나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적감사, 정치보복이 없다고 했던 윤석열 당선인이지만 사람 이름 모르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민주당 쪽에서 혹은 문재인 정부에서 마지막으로 코드 인사를 하고 간다. 아니면 그것 때문에 서로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인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원전 수사를 감사를 하기도 했었고 그게 실제로 기소에 이르기도 했고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에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해서는 뭔가 미진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서 이 민주당으로서는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 감사가 사실상 표적감사, 정치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도를 감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와 관련해서 논란도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잘 봉합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퇴임하시는 강미나 감사위원님 이분은 최초의 여성감사위원이어서 여성 한 분을 좀 임명하고 또 다른 퇴임하시는 분도 감사원 내부 출신 분 같아서 그런 경로 정도를 설정하면 크게 논란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한 얘기는 다 몽상적인 얘기라고 들리시더라고요. 합리적인데 그 합리성이 지금 양쪽에서 뭔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신뢰의 부족 때문에 좀 잘 절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이서 김치찌개를 빨리 드시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장을 잘 아는 기자, 핵심을 짚어내는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 김환 기자, 장인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지금 휴대폰 중심의 세상 사실 우리도 방송하면서도 끝없이 핸드폰을 봅니다. 속보가 떴는지 한 얘기가 맞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세상인데 휴대폰과 관련된 좀 이체로운 형사사건이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동영상 보신 분들 많을 텐데 지난 17일 날 있었던 일입니다.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한 여성이 내리치는 동영상 화면이나 이런 걸로 뉴스에서 보도된 걸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 여성이 특수상의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여성이 침을 뱉었다고 해요. 지하철에. 그래서 이 남성이 여성의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사건 현장에 담긴 영상을 보면 너도 쳤다. 그러니까 쌍방이다. 나는 뱅이 있다. 경찰 뱅이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 사건 자체가 놀랍기도 하지만 이렇게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면 누군가의 핸드폰에 찍혀서 전국으로 방송이 될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저도 영상을 짧게만 봤는데 말리는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말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있긴 있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계속됐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러면 단순 폭행으로 보일 거냐. 휴대폰이 뭘로 보일 거냐. 이게 쟁점이잖아요. 일단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는 특수상해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상해랑 어떻게 다르냐. 상해 결과를 초래하는 데 있어서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에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휴대전화가 과연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받을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판례를 보더라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위험한 물건 이를테면 흉기라고 할 수 있는 칼이랄지 도끼 이런 부분 당연히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는데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냥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됐을 때 상당히 그 가중에서 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봅니다. 이를테면 당구 때 같은 것도 그냥 스포츠할 때 사용하는 거죠. 원래의 용도는. 그런데 이걸 사람을 가격하는 데 썼다라고 하면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해서 가중에서 처벌하고 특수상해 내지 특수폭행으로 법률적으로는 의유를 하는 게 지금 법원 태도이기도 하고요. 위험한 물건에는 자동차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위험운전을 했다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을 단순 위협한 것보다 차량을 이용해서 했을 때는 위험한 물건으로 또 해당 차량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상해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지금 수사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수상해로 인정되면 그러면 형이 좀 세잖아요. 굉장히 세죠. 왜냐하면 이게 왜 세냐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인데 1년 이상 아주 무거운 건 아니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한이 정해져 있는 몇 년형 이상이라고 정해져 있는 형은 상당히 중한 형으로 법정형이 돼 있다고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여성 실형이 선고될 것인가. 이건 여러 사정을 보긴 해야 될 텐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그리고 해당 가해자가 동종 내지는 이종의 정가가 있는지 여부 그랬을 때는 집행유예형도 가능은 하겠지만 사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면 누가 먼저 때렸냐가 중요할 것 같지만 실질 현실에서는 쌍방폭행으로 대충 처리를 하는 실무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선지 지금 가해 여성도 쌍방폭행 관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쌍방폭행이다. 나도 맞았다. 이런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무슨 인터넷 댓글에는 강제추행으로 엮고소를 했다. 맞고소를 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인 걸로 드러났고 본인도 해당 영상을 보면 약간의 실랑이가 있긴 합니다. 이 남자분이 가방을 붙잡고 있기도 했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이 남자 피해자가 60대 남성이 피를 좀 철철 흘릴 정도로 일방적으로 좀 맞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라서 이 부분을 이 피해자 남성분한테까지 쌍방으로 폭행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좀 이체로운 경우이긴 하네요. 어쨌든 영상이 있으니까 사건은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슨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맥락이 뭔지 사실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 보도된 상황과 그런 특별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는 거죠? 네. 특별한 정황은 파악되지 않고 지금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본인이 어떤 지하철 내에서 공중도덕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행위를 먼저 저지르고 그거를 제지하는 남성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행한 거기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나 분노도 굉장히 큰 게 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충격적인 게 지금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모두 이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 이 핸드폰의 단단함이나 강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누군가 나에게도 닥칠 수 있는 누구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이유를 알기 어려운 어떤 막 분노를 표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할 때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건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싸우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고 보겠습니다. 좀 신기한 주제를 작가님도 주셨어요. 포켓몬빵 신드롬. 저희 보고 포켓몬빵 무슨 추억이 있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난리도 아니니까요. 저는 핑클빵까지는 졌는데 포켓몬빵 하기에는 저기 좀 나이가. 그런데 어쨌든 이게 좀 재출시가 돼가지고 입도선매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네. 지금 뭐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래서 요새 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편의점 앞에 포켓몬빵을 구하란나? 그렇다면 여기엔 없네. 다음에 도전하시고. 이런 것들을 붙여놓는 것들을 서로 인증한다든지. 저도 뭐 이 세대가 아니어서 이 포켓몬빵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이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데. 굉장히 지금 뭐 SNS나 이런 데서 제 타임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목격될 정도니까. 굉장히 좀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이게 16년 만에 재출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도 제 기억에 이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햄버거 회사인 M사에서 슈퍼마리오 패키지를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 있었죠. 그때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새벽부터 줄수고 했었는데. 저는 이제 마침 그때는 딱 그 세대라서 이게 어떤 감정의 이익인지는 좀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16년 만에 재출시라고 하니까 이때 한 초등학생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M세대. 네. Z세대인가요? M세대인가요?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어쨌든 고세대 사이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지금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미니룰 유민정 님이 빵 심각합니다. 마음값에서 구하고 난리도 아닙니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10대가 혹은 10세 이하의 영유아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추억의 레트로처럼 이렇게 많이 구매를 하는 열풍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화 소비는 그 문화적 구매력이 발생했을 때 다시 재등장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현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이것을 단순히 어떤 추억과 향유가 있는 물건인데 내가 이제 이거 정도를 기꺼이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하는 일종의 사회적인 놀이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 소비의 특징이 굉장히 저렴한 상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편성을 확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몇 년 만에 등장한 그 문화 소비의 신드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세대가 한 9세에서 12세 사이에 느낀 코어트를 그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30세 전후가 됐을 때 맞춰서 라이프스타일 생애 주기에 맞춰서 상품을 출시하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뭐 마케팅에 약한 변호사라서. 어쨌든 이런 과열 상태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문제들도 한두 개 불거지고 있다고요? 네. 일단 일주일에 한 150만 개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물량을 이렇게 구비를 못하는 거예요. 한 편의점에 빵 한두 개 갖다 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점주들은 나 그럴 거면 안 팔겠다. 너무 항해가 많이 들어온다. 차라리 10개, 20개 이렇게 대량으로 입구를 시켜줘야 팔겠다. 사실상 보이콧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 또 워낙에 인기가 있다고 보니까 예전에 헌해보터칩처럼 그때도 인기가 워낙에 많으니까 다른 잘 나가지 않는 상품과 같이 깨어 팔기를 해서 이거 뭐 인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또 이 포켓몬빵과 다른 비인기 상품을 같이 연결 지어가지고 사실상 강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사회 문제를 놓는데 더 좀 우려할 거는 아이들도 이 포켓몬빵에 열광을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을 또 유인해가지고 성범죄 정가가 있는 사람이 아이를 창고에서 강제 추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 포켓몬빵 이 부분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니로 서승원님이 사는 건 좋은데 빵은 버리고 그 안에 씰만 가지는 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사로만 봤는데 당근마켓 같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자기가 이제 이 스티커는 갖고 빵을 나눔하겠다. 이런 분들이 올려오는 글도 있다고 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잘 팔리면 대량 생산을 지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과거에 아까 상품명을 말씀하셨으니까 허니버터칩이나 뭐 이렇게 치킨 라면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의문이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생산 라인을 늘리기가 증설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산 라인을 증설해서 물건을 내놓으면 막상 그때부터는 또 안 팔리기 시작해요. 유행이 지나가서. 네. 유행이 지나가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 상품이 지금 꼭 필수적인 재활아서 구매하는 것이 아닌 상품이기 때문에 그 공급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지금 수량을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또 그래야만 이 상품의 어떤 가치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물리면서 지금 좀 소비자들도 혼란스럽고 뭐 판매처들도 차라리 안 팔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상황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 중입니다. 사실 그 미국의 그 모 커피 브랜드도 연말에 항상 무슨 굿즈를 준다고 하면 그렇죠. 커피를 엄청 사고 커피는 안 마시고 그것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참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으면 아주 혼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업체에서도 굉장히 이거 조금 뭐 사과문까지 게재했다고요? 네. 난감하다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생산 체비를 다시 구축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인기가 언제 사그라들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 업체로서는 24시간 가동을 한다. 이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데 그래도 공급량을 못 맞춘다. 이 소비자들의 어떤 니즈를 맞출 수 없다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게재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문화, 놀이처럼 장착이 된 게, 정착이 된 게 꼭 이 상품만이 아니라 어린이 영양제 같은 것도 상당히 좀 비싸잖아요. 어렸을 때는 한두 개 좀 얻어먹는 그런 추억이 있고 그래서 성인이 된 다음에 나는 어린이 영양제를 정말 고가로 쟁여놓고 먹는다. 이렇게 해도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과거의 추억을 소환해서 이 부분을 마케팅에 활용해서 성이 말하는 대박을 터뜨린 최근의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제분이나 조카 이런 사람들이 빵은 버리고 스티커만 모은다 이런 일을 한다면 빵은 제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역설적인 게 뭐냐면 이 현상을 비판할수록 이것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욕구는 높아지는 게 마케팅의 통설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런 언론 보도, 부정적인 보도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 물건을 열광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더 자극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각종 사건, 사고들이 오히려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포켓몬빵이 뭐야? 이렇게 해서 가서 물어보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 프로파일링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지금까지 김한 기자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병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다시 상상치.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